네 뭐야 그냥 가라는 거 같은데 네 네 오늘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잠깐 차를 댔는데 경찰이 갑자기 잡아가지고 경찰이 갑자기 잡아가지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왜 잡는 거야 도대체 또 무서워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번호판이 떨어져가지고요 근데 보니까 양면테이프로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양면테이프를 사서 다시 붙이려고 합니다 새거로 한번 사러 가볼까요? 양면테이프를 사왔어요 양면테이프로 붙여도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양면테이프로 붙여있었으니까 저도 양면을 한번 내려서 붙일까요? 일단 뜯어야겠죠? 칼도 살까? 잘 안뜯기네요 네 이거 샀어요 칼 근데 원래 이러면 안되잖아요 번호판 원래 칼로 하면 안되잖아요 아 뭐야 번호판 원래 테이프로 하면 안되잖아요 아 깜짝 놀랬는데 경찰이 갑자기 잡아가지고 뭐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자주 잡자는 안된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잡긴 해 사실 외국인이다 싶으면 일단 잡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경찰이 자꾸 뭐라고 하면 무섭죠 그걸 이용하는 경찰도 있더라고요 자주 잡히지? 나가면 잡히죠 무조건 한번은 또 뭐야 유리창 두께? 선텐 두께? 선팅? 선텐? 선팅? 너무 두껍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스페어 타이어 저번에 확인하더라구요 그냥 어떻게든 잡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잡히면 뭐 벌금 내야죠 그거 천차만별이라 왜냐면 돈 많은 사람은 좀 많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걔네들이 항상 업투유 업투유 이래요 너 마음대로 내라 살다살다 번호판이 뜯기는 것도 처음보지만 양면테이프로 붙이는 날이 오네 더워 너무 더워 재밌어 이렇게 이런 일도 있고 붙여볼까요? 이거 봐요 원래 양면테이프였네 구멍 뚫은게 없는데요? 안 뜯기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브이로그 뭐 찍을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고민하다가 뭐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일상이라면 일상인거라 이렇게 찍게 됐는데 아 오늘 뭐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아까 저 번호판 떼고 잠깐 갓길에 세웠는데 기억나세요 형? 갑자기 누가 중국인이 타가지고 막 문신 비는 사람이 뭐 가슴이 오늘 철컹 철컹 내려앉는 일이 이렇게 꼭 하루에 꼭 겹쳐서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경찰에도 잡히고 모르는 중국 무서운 사람이 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네 오늘 네 사람들이 막 쳐다보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가슴이 철컹 내려앉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었고 번호판 붙여서 좀 마음은 좀 편안하네 이제 경찰이 잡힐 일 없겠죠?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번호판 붙인 보람찬 날이네요 안녕